안녕하세요. 저는 소란이라는 밴드에서 노래를 부르고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는 고영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대임에서 나온 어쿠스틱 기타를 처음 사용해봤는데 사실은 저는 수입 기타를 사용하고 있었어서 국산 기타에 대해서 조금 편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실제로 연주해보니까 생각보다 마감이나 이런 것도 너무 훌륭하고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특히 처음에 딱 연주해봤는데 서스테인이나 이런 느낌이 되게 기분 좋게 들려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지판의 연주감도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런 접합 부분이나 플랫 같은 곳에 마감이 굉장히 깔끔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는 점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. 이전까지 잘 몰랐었는데 써보고 나니까 대임 기타가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. 대임 최고! 지판의 연주감도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.